저 사실 센터스타 소개해드리기 위해 정말 1년을 준비했거든요. 센터스타 공동구매 이후 넉넉한 수량과 품질 위해 한국 본사와 안 보이는 전쟁 끝에 제가 살짝 이겨 독일 본사 공장까지 가서 제게 나눠주셨던 댓글들 소비자 대표로서 의견 전달하고 드디어 정말 조금의 후회도 없을 센터스타 에센셜 가져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스트코에서 판매 중인 보급형 라인과 달리 프리미엄 라인이며 패드 또한 같은 소재 같은 공정을 거쳐 실크 느낌은 물론 건강한 기분을 매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최상위 모델 에센셜 먼저 사용해본 실사용자로 우선 정말 가벼운데 풍성하고 따뜻하고 포근해 입을 덮고 눕는 순간 솜사탕 같다는 느낌이 딱 느껴져 제일 좋더라고요. 값비싸고 세탁 관리 힘들고 냄새나는 이불 말고 가볍고 따뜻하고 관리 편한 센터스타 딱 5가지만 기억해주세요. 첫째, 수면의 질을 해치지 말아야 할 것. 사람이 자면서 흘리는 땀의 양은 250ml. 가장 먼저 피부에 닿는 이불 표면의 소재가 땀을 흡수한 후 빠르게 증발시켜야 자면서 추워 깨거나 더워 깨는 일이 없는데 쉽게 생각하면 끼를 타면 보온성이 높고 방수성이 좋은 두꺼운 호술이 있고 추웠다 더웠다 했던 불편했던 경험. 등산을 예로 들면 처음에는 따뜻하고 등산하고 내려오는 길에는 땀으로 인해 추운 경험을 하셨을 텐데 이만큼 바로바로 배출되지 못하는 땀은 보온성을 해칩니다. 오랜 연구를 통해 가볍고 따뜻하지만 통풍이 잘 되며 얇아서 집에서 세탁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에센셜은 실키 터치를 통해 땀을 천천히 흡수한 후 빠르게 날려줘 이불에 의해 열이 빼앗기지 않는 점이 최대 장점이며 숙면 온도 덮었을 때의 보들보들한 느낌, 통기성 이 모든 것을 충족시켜 짧게 자도 깊게 자는 가장 이상적인 숙면을 모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둘째, 센타스타의 충전제는 솜이 아닙니다. 게다가 이거 방금 탈수 끝나고 바로 꺼내온 건데 가벼운 거 느껴지시나요? 주부로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관리인데 관리가 편한 이유 독일 현지에서 100% 생산되며 철저하게 과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불이에요. 이불 속에 들어가 있는 슈퍼로프트 소프트는 머리카락 100분의 1의 굵기의 하이테크 소재의 실로 이 얇디얇은 실 가운데가 심지어 마카로니처럼 안쪽이 비어있습니다. 정말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거미줄처럼 얇은 실로 만들어져 사람이 잠자면서 흘리는 평균 250ml의 땀을 배출해줍니다. 아침에 세탁해서 저녁에 바로 쓸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건조되는 이유도 이거. 일반적인 소미불의 경우 뭉쳐져 있는 솜이 자는 동안 땀을 배출해주지 못하고 우리의 땀을 그대로 흡수하기 때문에 수분과 열을 배출해주지 못해 자면서 무의식적으로 발로 차버렸다. 이불 다시 찾아 덮었다. 뒤척이게 되며 그러면서 숙면을 못하게 되는데 이 특수한 소재 덕에 포근함과 따뜻함은 당연하고 완벽한 통기성 덕에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셋째, 이거 정말 너무 자랑하고 싶었는데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코스트코 보급형 라인은 면 100% 티셔츠를 만졌을 때의 느낌이지만 이번에 독일에서 보고 만져보고 반했던 에센셜은 센터스타 독일 최상위 모델에만 적용하는 프리미엄 커버 처리 방식으로 겉 소재면에 실키 터치를 했습니다. 1제곱인치 안에 시실과 날실이 240번 교차에 반든 최고급 면수로 겉 표면에 실키 터치를 통해 피부에 닿을 때 느낌이 사르르 정말 좋아 피부가 좋아하는 건 물론 거기에 먼지가 안 날리고 안 붙는 소재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센터스타 제품 중 유일하게 최상위 버전에서만 느껴지는 실크의 부드러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넷째, 프리미엄 파이핑 처리 충전제가 하나의 실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세탁을 하더라도 뭉쳐질 수가 없습니다. 이 특수한 원사 덕에 뭉친 방지를 위해 가로, 세로 구역을 나눌 필요 없이 세로 스티치만 넣어 내 몸을 싹 부드럽게 감싸주어 잘 때 아무리 뒤척여도 이불이 들뜨지 않고 몸을 착 감싸주는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마지막, 저는 아이 엄마로 또 비염 있는 남편의 와이프로 가장 깐깐하게 체크하는 건 무엇이든 가장 기본인 소재 오코텍스 인증을 처음으로 만든 호엔슈타인 연구소와 합작해서 만든 제품으로 까다롭게 입을 비교하고 계셨다면 센타스타 에센셜 꼭 추천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스트코에서 판매 중인 보급형 라인과 달리 프리미엄 라인이며, 패드 또한 같은 소재 같은 공정을 거쳐 실크 느낌은 물론 건강한 기분을 매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최저가로 피부가 좋아할 최고의 제품 준비했으니 놓치지 마세요.